우리 주변에서 벼룩시장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이 있는 벼룩시장 늘장은 생활놀이 장터로 재미난 시장으로 차별화하면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정수연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1번 출구 근처 공터입니다. 천여평의 넓은 공터가 인파로 북적이는 장터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월요일만 빼고 늘 열리는 시민의 장터라고 해서 늘장이라고 불립니다. 직접 만든 과일청, 수제 악세사리, 특이한 목재 스피커, 피규어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는 이곳은 큰 규모의 벼룩시장입니다. 시민들은 신청사를 내고 만 원이 채 안 되는 창가비만 내면 누구나 이곳에서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에 처음 생기게 됐고요. 저희가 처음 생긴 계기는 여기 원래 경의선 폐선 부지예요. 여기가 원래는 경의선이 지나던 자리였는데 이 공간이 비게 되면서 이 공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주민들과 사회적 경제 간이들이 협의를 해서 여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늘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개장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요즘 이곳은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평균 천여 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구두 3천원, 파우치 5천원, 팔찌 3천원 등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이 시민들의 발길을 끕니다. 여기 오니까 저는 플리마켓을 처음 접고 왔는데요. 약간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고 또 이제 이렇게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아서 즐거운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물건을 판로 나온 외국인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늘장에는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사람도 보입니다. 장터에는 살거리와 볼거리가 많아 둘러보는 시민들이나 파는 사람 모두 즐거운 표정들입니다.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도 트램펄리에서 뛰며 좋아합니다. 장터 한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림책 미술관도 인기입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벼룩시장이 아닌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늘장. 늘장은 마을 주민들과 시민들의 생활놀이 장터로 재미난 시장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정수연입니다.